팽하! 자이언트팽티비의 팽순입니다! 김동완 선배님께서 최고의 요리 비결 MC가 되셨다고 들었어요! 최후비에선 내가 선배지! 그치? 정말 축하드리고! 최후비가 김동완의 비결이 될 때까지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! 세팅! 어머 뭐야! 예비 신랑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! 조금 열정도 좀 불타고 있습니다! 짜잔~! 이비에스 최고의 요리 비결이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해요